참고로 수업 중에는 안 돼요. 알바 중에도 싫어요. 도서관에선 꺼놔요. 이상입니다.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전화를 하라는 얘기인 걸까? 우리가 핸드폰 없는 걸 무시하는 거 아닐까? 난 이거 시크한 블랙 맘에 들어. 넌 이거 시퍼런 블루 맘에 들어? 이자 지금 흥분했다. 이런 거 처음 봤어. 설명해라. 자, 자, 번호는 차차들 외우시고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데 난 괜찮으니 설명은 이런 거 처음 본 이자에게만. 이자 말이 맞다. 나에게만 하면 된다. 삼촌 진짜 쓸 줄 알아? 야, 굉장히 스마트한데. 몰라서 안 썼겠느냐? 다 필요 없어져. 나라를 보니 서로 얼굴을 보고 동화하던데. 야, 그렇게 급하면 300년 전에 사직을 했어. 그건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. 자, 그럼 일단 플레이스토어부터 가봅니다. 지금? 네? 왜 이러나? 플레이스토어가 자며? 뭐, 알아? 뭐야, 어디 가? 어, 어. 얼굴 보고 통화하자며. 그러니까. 얼굴이 안 보이는데? 너 귀에다 갖다 댔어? 떼봐. 뭘 떼? 팔. 팔을 좀 멀리 떼 보라고. 이렇게. 응. 이렇게. 이렇게. 안 보여. 어떡하지, 너. 보신님은. 응, 안정적. 근데 왜 이렇게 자료가 없냐? 별 업적이 없나? 뭐지? 모르는 번호인데? 오, 스마트폰도 쓸 줄 알아? 5.5인치 QHD 디스플레이에 엑시너스 8890 옥타코 프로세서로 램 4GB 강화 유리 소재로 더 가볍고 슬림한 바디를 자랑하는 뭘 외운 거야.